다놀드 피해자 모임이 최근 동료 경찰들에게 폭언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기영 다놀드 피해자 모임 대표는 고발장에서 단피언은 사이비 종교의 사회학을 국민에게 알리며 피해자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라며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 허용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권 청장이 경찰청 경찰쇄신위원장, 경상북도 경찰청장 재직 시 종교색을 띈 특정 사이비 수련단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습니다.